여러분 지금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12시 27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녹화가 마지막이고 오늘로서는 더 이상 녹화가 없습니다 오후에도 내가 할 일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벌써 세 번째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녹화는 없고 내일 가서 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정적 시각이라고 있습니다 1945년 광복 직후 미군정 시기에는 국군 청소를 준비하면서 의용병제 즉 모병제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직후 미군정 시대에는 그러니까 정부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되기 전이죠 바로 미군정 시기에는 모병제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당시는 개별 부대의 지휘관들이 주든지 부근 지역을 돌면서 청년들에게 입대를 권유하는 식으로 모병을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초창기 때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9년 8월 6일 병력법을 공표하면서 국민개병제 즉 징병제를 도입하였고 그러니까 정부 수립 초창기에는 모병제를 그대로 하다가 1949년 8월 6일에 병력법을 공표하면서 국민개병제 즉 징병제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행정적인 준비를 거쳐서 그 다음인 1950년 1월 6일에는 최초로 전국적인 징병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재정을 전적으로 미국이 원조에 기대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이 국군 10만 명 제한 그 이상의 원조는 어떤 경우에도 없음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징병제는 징병검사 한 번 이후 바로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결국 1950년 3월 다시 병력법을 개정해서 징병제를 폐지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모병제로 전환했다 이승만 정권이 미국으로 더운 물자 원조를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징병제를 고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병제를 권유하는 미국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국가안보의 초석이 되어야 할 병력제도가 고작 8개월 동안 모병제에서 징병제, 징병제에서 다시 모병제식으로 지그재그하면서 혼란만 일으켰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장 다급해진 이승만 정부는 가두 모집 등의 방법으로 청년들을 징병하기 시작했고 그 이듬해인 1951년 5월에야 병력법을 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징병제를 재도입하였다 그리고 그 뒤로는 미국의 감군 요구에도 불구하고 60만 대국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현재까지 60년이 넘게 징병제를 고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을 봅시다 이승만은 국외에서 이름이 알려진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으로서 노선으로서는 외교 독립론을 견제했다 이승만은 한국 독립에 영향을 주는 여론을 미국 내에서 만들었고 그가 미국 내에서 지지를 쌓아갈 때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한국에 무지했던 미국 내에서 한국 독립에 대한 처리에 영향을 주는데 기여를 하였다 외교 독립 노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고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외교 독립 노선이 성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같은 자체를 잣대로 따졌을 때 무장투쟁도 성고가 없었던 건 어차피 마찬가지다 무장투쟁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드리려면 무장투쟁으로 한국이 일제의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라도 했어야 한다 이승만이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켰다는 말도 궁세관계 이승이 서로 안 싸운 개인단체는 없다시피 했으며 오히려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들끼리 암살과 총질까지 해야 되는 판국이었다 이승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도 이것이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이승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태의 단체들도 여태의 독립운동 단체들도 독립운동 단체들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내부 총질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가 독립운동 단체들끼리 서로가 내부 총질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들끼리 서로 싸우고 암살까지 하고 총질까지 해야 되는 판국이 생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만 가지고 이승만이가 꼭 어디를 가든지 갈등과 반목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이승만 외에도 이렇게 단체들끼리 독립운동하는 단체들끼리 싸움과 갈등이 심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이가 한 게 뭐 있느냐 이승만이만 외교로서 독립을 해야 된다 강대국을 통해 없고 외교로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이승만의 노선으로서 독립이 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장투쟁도 똑같다는 얘기죠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우리가 일본한테 무장투쟁을 통해서 결정적인 그런 한 방울 넣은 게 없다 이거죠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애초에 광복은 일제 제국제 폐망과 더불어 외교론 무장투쟁론 실력양속론 등 여러 독립운동 노선의 성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임시정부의 노선 역시 외교론의 무장투쟁 노선을 결합한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941년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저술해 일본에 대해 순수한 시각을 갖고 있었던 미국인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위험성을 알렸다 3.1운동이 벌어지자 이를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도 이승만이었다 그 이전 대한제국 시절이었던 1900-1898년 4월에는 매일신문이라는 한국 최초의 민간일간신문을 양홍묵, 유영석과 함께 참관했다 순한글신문이었으며 민족의 대변지로 한글신문시대에 기여하였고 외세에 저항하는 한국신문이 전통을 확립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며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요구와 행포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했다 후에 제국신문도 참관했다 그리고 105인 사건이 벌어져 미국 각질이 돌며 조선에서 저렇게 일제에 의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팍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은 왜 가만히 있느냐 조선을 도와야 한다라며 미국 내 여론을 조성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을 비롯한 고위층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파리 강화회의, 국제연맹청회, 워싱턴 군축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의 실상과 독립문제를 알렸다 그래서 이승만이 외교로서 얻어진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사실 이승만이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노력한 것은 많다 이거죠 미국의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을 수시로 만났고 그래서 미국의 고위관료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 국제연맹청회, 워싱턴 군축회의 등 이렇게 각종 국제회의에 한국의 조선의 독립을 이끌어내기 위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거죠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미국 내에서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같은 적성 국민 취급을 받았는데 이승만이 미 법무장관 프렌시스 비들에게 미국 내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실제로 비들은 1942년 2월 9일에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한국인 가운데 자의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적성국 외국인의 가해지는 규제에서 특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승만 덕분에 미국 내 한인들이 보호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항일 단파 방송 사건 등에서 드러난 듯이 한국어 방송을 직접 진행하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제가 폐망해가는 전쟁 상황을 고구의 동두들에게 전달하고 독립운동을 독려했다 또 미국 국무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한 것도 이승만이며 한국인들을 연합군에 편입시켜 대일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여 독립권을 얻어내려고 했다 국제정세를 이끌어가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내고 압력을 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핵을 못 가지고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미국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계속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미국한테 심어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좋은 얘기들이 들리는데 뭐냐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한테 고액의 엄청난 액수의 방위비를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또 한국의 핵무장을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재등장을 하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등장해서 한국한테 고액의 방위비를 요구하면 우리는 빅디를 우리가 고액의 방위비를 주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달라는 한국의 핵무장과 고액의 방위비 협상을 이렇게 빅디를 선언하고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강하게 빅디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고액의 방위비를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우리한테 핵무장을 눈감아주는 핵무장을 용인해달라는 빅디를 요구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승만은 미국 육군전략사무처의 굿펠로 부국장을 만나서 한인특공대원들을 훈련시켜 한반도에 잠입시키는 게릴라전 계획도 추진했다 결론적으로 이승만은 일제히 핍박을 받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누군가 반드시 해줘야 할 외교활동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실천했다 총과를 드는 건 역시 독립운동이지만 교육이나 언론 등의 수단으로 혹은 외교적 방법으로 외국에서 일제히 침략을 알리고 주권 회복을 위해 일하는 것도 독립운동이다 이승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케이스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일부 인물들과는 달리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수행했다 괜히 김구와 함께 해방짓고 독립운동의 거두로 대표된 것이 아니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간에서 변절을 해서 독립운동을 중단한 운동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김구와 이승만 두 거물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거물이 된 것이죠 김구와 이승만이도 한평생 무국적자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대학을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미국 국적을 추득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무국적자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 미국적자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려면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국적이 없이 그냥 이승만이 끝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면서도 미국 국적을 끝까지 추득하지 않았다 국적이 없는 상태로 계속 버텼다 이런 얘기죠 그걸 보십시오 김구나 이승만이가 똑같이 독립운동의 거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구가 됐더라면 김구가 독립운동의 거물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김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됐습니다 다른 독립운동들과의 벌였던 갈등 이와 관련하여 특히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 자주 지적당하는데 당시 이승만이 이에 대한 통역을 거절했던 것은 미국의 여론이 매우 안 좋았고 외교 독립론자였던 그는 이 사건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약소국이며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를 대한지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미국 그것도 자기네 나라 외교관을 살해한 것이니 어떤 나라든 여론이 좋을 리가 없다 이 스티븐스 저격 사건을 이승만이가 통역을 거절한 건 뭐냐면 이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 매우 미국에서 여론이 좋지 않게 형성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미국에서 여론이 좋지 않게 형성되던 스티븐스 저격 사건을 자기가 나서서 통역을 한다 이거는 미국 내의 안 좋은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된다 이래서 통역을 거부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승만이는 외교적으로 테러가 아닌 외교적으로 독립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또 이승만이를 비판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또 물건들어지는 것이죠 본래 현대의 외교관은 군주 곧 국가의 주권이 대리자 개념으로 시작한 근대의 외교관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따라서 외교관을 살해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을 집밥는 모욕 행위에 해당된다 현대에 비해 외교관이 가지는 대중적 유신이 엄청났던 당시엔 더욱 그러하였고 당시 미국인들이 눈에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 일본이 한국을 말살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고문으로 앉혀놓은 스티븐스가 두 한국 사람에 의해 샘프란시스코에서 암살되었다 그리고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범이를 하일번에서 하울빈에서 살해했다 신문에는 한국 사람들은 잔인한 살인광들이며 무지목묘해서 그들의 가장 좋은 신의인 이토 히로범이와 스티븐스를 살해했다는 기사들이 가득 실리곤 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나의 교수는 나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나의 석사 논문을 나에게 우송해주고는 떠나기 전에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 이승만이 쓴 1912년에 쓴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위에 나온 이승만이 글을 보면 스티븐스와 이토 히로범이 암살 사건 때 당시 미국 내 여론과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친일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나라의 의교관을 죽이는 행동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을 적대적으로 여기게끔 만들 뿐이었다 이승만이 생각하기에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육받은 근대화된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오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 활동하며 우리 한국인들은 일제의 탄압이 어울리지 않은 문명인이자 개화인이자 자유인들이다라는 인식을 서방 국가들에게 심어줘야 한국 독립의 당위성이 설득이 되고 미국의 심장부에서도 그런 인식이 통용되어야 그것이 곧 독립운동으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위임통치 청원 사건에 대해서도 신채호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마저도 팔아먹는구나 하고 개탈했다는 겁니다 신채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이승만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삼는 것이요 그런데 국제연맹의 위임통치하는 그런 건 이승만이가 구상한 거지만 이승만이 외에도 안창원이 김규식 이런 여러 사람들도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찬성했다는 겁니다 이승만이 혼자서 생각은 이승만이가 했지만 이승만이 혼자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찬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가 이완용이 있는 나라를 팔아먹더니 이승만은 있지도 않는 나라를 팔아먹더라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비난했으나 이것도 비약이 대단히 심한 비난이며 이승만이 했던 청원의 내용은 한국이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였지 나라를 판단하거나 타구의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었다 게다가 이 건은 이승만 뿐만 아니라 김규식이나 안창호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유사하게 가지고 있던 구상이었다 현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신체우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체우의 저런 주장은 그가 국제정세와 국제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이는 잊지도 않는 나라를 팔아먹더라 이걸 가지고 지금도 물고 늘어지면서 이승만이를 비판한 사람들이 있는데 봐요 안창호 등 다른 운동가들도 유사하게 가지고 있던 구상이었다 현대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신체우의 시각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체우의 저런 주장은 그가 국제정세와 국제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치 이승만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운동가들은 똘똘 뭉쳐있었는데 이승만이 분탕을 쳐서 이승만 대 나머지의 갈등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원하지만 실제로는 이승만과 상관없이 당시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항상 분열되어 있었고 온갖 파벌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었다 당장 박용만이 누구에게 암살당했는지 생각해보라 심지어 한길수는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도록 공작을 벌였으며 김원봉도 임시정부 해체 운동을 벌인 바가 있다 분열이나 분탕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 아니면 안정적으로 뭉쳐져 있을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모두가 4분 5열인 상황에서 특정인만 분열자로 프레임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 나머지 유키가 참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 유키를 리딩하는 게 나머지 유키를 리딩해보면 나머지 유키야말로 상당히 어느 쪽 입장에도 치우치지 않는 아주 공평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공평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승만이 어디를 가나 갈등과 팝오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승만은 갈등을 일으키는 과신이었다 뭐 이렇게 이승만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승만 외에도 이승만이 관여하지 않은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도 그렇게 파벌과 반목이 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길수라는 사람은 독립운동한다는 사람인데 한길수라는 사람은 독립운동한다는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김원봉이 김원봉이는 임시정부를 해체해라 이런 주장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원봉이를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주뇌만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가 많아졌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참 문재인 대통령도 공부를 이런 공부를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하고서 김원봉이에 대해서 건국훈장을 준다 어쩐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원봉,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뭘 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임시정부를 해체한다는 임시정부 해체 운동을 벌인 장본인이 김원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에 가서 김일성 밑에서 어떤 김일성 북조선 정권에서 장관, 어느 장관인지 했던 사람이 김원봉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건국훈장을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임시정부를 중요시 여겼던 대통령이 임시정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운동을 했던 김원봉이를 건국훈장을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죠 어떤 식으로 독립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노선 차이와 사상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오는 갈등이라는 건 혼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상호간이 일어난 것이다 서로 다른 노선과 사상에서 오는 갈등이 이승만에 대한 비판거리가 된다면 반대로 이승만과 갈등을 빚은 상대의 독립운동과 또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승만이 누군가와 패권 싸움을 한 대 조직력을 낭비했다고 비판한다면 같은 논리로 그 상대에 대해서도 이승만과 패권 싸움을 하느라 조직력을 낭비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상호간의 갈등을 빚었는데 그게 마치 이승만이 잘못이라는 일방적 비판은 이승만은 악이고 상대는 선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이중작대에 불과하다 게다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승만이 아니어도 원래 분열과 파벌 싸움이 일상이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노선 갈등과 파벌 싸움은 한국뿐만 아니라 식민지배를 당한 다른 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던 얘기다 그러면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단체들이 심한 분열과 파벌 싸움을 했다 그게 이승만이 꼭 이승만이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승만은 꼭 악이요 다른 상대자는 선이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어떻게 이승만 하나 이승만 한 사람한테 그렇게 악의 풀에 입만 씌울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이승만이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이승만이하고 조상의 무슨 원수라도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독립운동 단체들 자체가 이렇게 파벌과 분열이 심했다는 얘기예요 파벌과 분열 내부 총질이 심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승만이가 거기에 개입했던 개입 안 했던 간에 그런 걸 가지고 원래 이승만이가 관여를 안 한 곳에서도 그렇게 파벌과 내부 총질이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잊고 이승만이는 가는 곳마다 내부 총질을 일으켰다 이승만은 악이요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선이다 이승만은 악의 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승만은 악의 축이요 김구는 선의 축이다 이승만은 악이요 김구는 선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내가 여러분은 얘기를 했잖아요 김구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공산화가 됐다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신채호는 분명히 위임통치안이 정한경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고 대한인국민회의 중앙총회장 안창호의 정식 결의를 얻었으며 이승만 뿐 아니라 김규식도 같은 문서를 각국에 발송되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즉 그는 거짓 모함을 한 것이나 아니면 잘 모르면서 저런 발언을 한 셈이다 그러나 현순이 자서전인 현순 자사를 보면 대강 왜 신채호가 저런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임시정부에서 자신이 조소와 조롱거리로 놀림을 받은 것에 대한 악검정이 남아있던 걸로 보인다 이승만의 위임통치안이라는 것은 이승만의 비서 정한경이가 초안을 작성한 것이고 이승만이 생각에 안창호도 찬성했고 김규식이도 찬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위임통치안을 찬성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승만이 한 사람을 나쁘다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왜 이 신채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승만이는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비판했냐면 임시정부에서 자신이 신채호가 임시정부에서 조소와 조롱거리로 놀림 받은 것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이 나무위키가 참 정확한 내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위키가 참 이승만이는 악의 축이오 김구는 선의 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올바른 얘기를 나무위키가 하는 겁니다 정말 비판해야 될 것은 비판하고 그것은 아니다 이승만은 악의 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무위키의 위상이 높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현안인 임시정부를 조직할 새 이종의 숨겨진 흥미로운 일이 있으니 하나는 유위 청년들이 권총 목봉들을 가지고 와서 한쪽은 회중을 보하며 또 한쪽은 회중을 위협하여 공정한 조직을 개최한 것이오 다른 하나는 신채호가 총리로 추천된 인사 즉 이승만 박영효 이상재 등을 반대하고 박영만을 천하니 그때 청년 중에서 현창훈이 웃기려고 신채호를 추천하며 회중이 큰 소리를 웃자 신씨가 놓아여 자리를 떴다 신씨가 이승만을 반대한 것은 그 이유가 박영만이 신성에게 이승만이 위임 통치를 미국 정부에 청원하였다고 전부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형세는 내외질을 막론하고 인심의 촉향이 오직 이승만에게 폭주하였었다 안전한 미국에서 허위 오시겠다? 이승만이를 비난한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이는 외교로서 독립운동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신념으로 안전한 미국에서 살면서 교포들이 거둬주는 돈으로 허위 호시겠다 이렇게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하여 그걸로 좋은 옷 사고 스테이크 살면서 안전한 미국에서 사치를 부리며 허위 호시겠다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편향적인 시각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이 재산도 없이 홀로 미국에 갔는데 무슨 돈이 나서 거기서 생활을 하냐라고 하지만 이승만은 미국 각지의 학교와 교회 지역단체들에서 강연비를 받고 강연을 하며 돈을 벌었다 그리고 현재 교민들로 이루어진 후원회와 개별적으로 이승만을 도와주는 미국인 후원자들도 있어서 이들이 이승만이 활동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이승만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2억 만리 땅에 가서 그렇게 미국에 가서 생활하면 공부를 하고 그랬냐 첫째는 이승만이가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로부터 기독교 재력가들로부터 스펀을 받았고 그리고 교포들한테도 교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강연에서 강연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생활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활을 했다 뿐이지 생활만 했다 뿐이지 호의호식할 정도로 넉넉한 그런 여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안전한 미국에서 활동했다면 공격하는 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독립운동의 목적은 조국의 독립이지 누가 더 열악한 곳에서 활동했나를 겨루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야 이 나무위키가 참 이게 참 나무위키가 정말 권위가 있는 백권사전입니다 그렇잖아요 독립운동의 목적은 조국의 독립이지 조선의 독립이 목적인 것이지 누가 더 고생을 하냐 호의호식을 하냐 이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전세계 최고 강대국이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역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미국이 가장 역량력을 행사하잖아요 동북아의 가장 큰 역량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가장 이 세계에서 역량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 이 세계에서 가장 역량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한국인으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 하면서도 핵무장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반대라기 때문에 핵무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거를 미국과 계속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재등장하게 되면 트럼프의 보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트럼프가 재등장하면 한국의 엄청난 방위비도 요구합니다 한국과 동시에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가지고 단판을 지어야 된다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한국의 핵무장을 못하는 게 뭡니까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역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철저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역력을 행사하는 미국에다가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저런 공격을 하는 세력들은 똑같이 미국에서 활동한 박용환이나 유이란 또는 프랑스에서 활동한 서영해 등에 대해서는 같은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이다 심지어 의열단은 중국 내에서도 잘로는 생활로 유명했다 이렇듯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선놈이라고 해서는 자해를 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스스로 자해를 하는 얘기가 됐지만 나도 조선놈이지만 조선놈은 3일이 멀다하게 패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좋지 않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조선사람은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모든 것의 악의 축이다 모든 것의 잘못된 것은 이승만의 근원이다 이승만은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승만한테만 그렇게 비판의 프레임을 잡고 씌우는 것은 그 심리 심리 그 큰 이승만을 정당하게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겠지만 비판해 비판하지도 않아야 될 걸 비판하는 그 심리 밑바닥에는 이런 심리가 시기와 질투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를 한 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반드시 있습니다 출세를 한 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조선 민족의 심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서 모든 악의 근원은 이승만이다 이렇게 하고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승만의 조직은 안창호의 국민회를 테러하여 자금을 탈취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 왜곡이 섞였다 일단 샘프란시스코에 있던 안창호의 국민회가 아니라 하와이에 있던 하와이 국민회였으며 테러를 하여 자금을 탈취한 게 아니라 하와이 국민회가 회관 건축비를 유용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것을 문제삼아 하와이 국민회의 김종학 회장을 파면시켰던 것이다 이승만이가 하와이 국민회의 김종학 회장을 거꾸로 뜨려가지고 국민의 자금을 탈취했다 이런 비난의 소리가 나오는데 국민회가 하와이 국민회가 회관을 지을 건축비를 횡령했다는 거예요 유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횡령한 걸 문제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당연한 겁니다 그걸 당연한 일을 이승만이가 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 김종학 회장이 파면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기할 걸 제기했는데 그런데 이승만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비난의 화살을 이승만이에다 퍼붓는 거 그런 건 좋지 않고 지향해야 될 자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녹화한 지가 40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녹화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노력 이 부분을 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녹화가 없고 내일 가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